제이크 폴리 제이크 폴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마이키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언제나 제이크의 승리였죠 그런데 마이키가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엄마의 약값으로 도박을 했던 마이키는 쫄보였죠 그때 동네 한 양아치가 출몰합니다 이놈은 폴의 형이었죠 그때 제이크가 이에 빅터는 비웃죠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족업이었던 빅터는 제이크 폴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세상이 열렸죠 이렇게 제이크 폴리는 정부의 비호를 받는 엄청난 거물이자 재벌이 되었는데 하지만 첫 번째 아내 알리슨이 죽고 많은 방황이 있었죠 그리고 재혼한 아내 니콜 파이팅이 어우 왠지 전생의 검투사였을 것 같은 제이크 폴리도 조금 쫄린듯한 표정이죠 그리고 하나뿐인 딸 레베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말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는 제이크의 변호사 샘입니다 사실 제이크는 얼마 전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릴 적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죠 성공한 정치가이자 장관이 된 폴 그리고 왠지 한량이 된 것 같은 마이키 그런데 알렉스는 제이크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있었죠 그리고 제이크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난 마이키 폴 알렉스 제이크의 변호사가 제이크가 있는 곳까지 안내하겠다며 제이크도 이동합니다 그때 제일 친한 친구 두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이크는 직원들을 서둘러 퇴근시킵니다 그런데 폴이 누군가와 수상한 통화를 하는데 Tea 타고싶아 스태플레시 샘 샘 제이크는 어릴 적 친구들을 불러놓고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친구들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인사합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선물이라고 말하자 알렉스는 무슨 꿍꿍이냐고 물어보죠 500만 달러짜리 칩으로 교환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리를 잠시 비우죠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친구들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죠 모두가 참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변호사 샘의 표정도 뭔가 수상하죠 폴은 집에 걸려있는 고가의 그림들을 주시합니다 참가비 500만 달러 추가금 불가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제이크의 집을 노리고 있었죠 해서 피아노스에 선택은 탄탄이 와, 시에 소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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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ál 그때 마이키가 폴과 제이크가 콜하고 샘이 판이 커지자 폴이 그때 제이크가 승부를 총 천만 달러 마이키는 하트, 제이크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양쪽 모두 플러시도 가능한 패였죠 마이키는 제이크를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한편 제이크의 딸 레베카는 제이크가 작성한 유서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는 있는데 레베카는 새엄마 니콜과 울면서 전화합니다 제가 이 아내로 대학을 맞춰서 이 아내로 대학을 맞춰서 하지만 이 아내로 대학을 맞춰서 그리고 다들 몸에 조금씩 이상들이 오기 시작했죠. 두류는 비밀들을 하나씩 얘기해줍니다. 모든 것들을 주사했다고 말하죠. 그때 손과 얼굴에 묻었을 거라면 다른 친구들도 증상이 하나둘씩 나타났죠. 그런데 밖에서 얼쩡거리는 이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떡잎부터 양아치였던 빅터 폴의 친형이었죠. 네, 저의 형님. 저는... 저의 죽음을 잃어버렸죠. 저는 일상의 사업을 잃어버렸죠. 저는 일상의 사업을 잃어버렸죠. 제가 제가 사랑을 잃어버렸죠. 저의 사업을 잃어버렸죠.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죠. 제가 죽을 수 없죠. 제이코와 마이키 폴 그리고 알렉스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 서서히 밝혀지는 서로의 비밀들 하지만 친구들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어릴 적 친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또 밖에 있는 빅터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아빠의 죽음을 알고 달려오는 제이크의 딸 레베카와 곧 이혼할 아내 니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샘과 딜러인 페넬로페는 어떤 비밀이 있을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오는 3월 23일 개봉하는 러셀 크로우 감독 그리고 주연의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이후 벌어지는 일들과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을 3월 23일 극장에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커페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씨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